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항간에 거론되어 온 정윤회 씨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보도됐습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조성훈 기자입니다. 세계일보가 사진을 찍어 보도한 문건에는 지난 1월 6일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상 파악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문건에는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핵심 비서관 3명을 비롯해 청와대 안팎의 인사 10명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은 비서관 3명의 실명을 접시하고 있으며 10명에 대해서는 십상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정 씨가 이들로부터 청와대 내부 동향을 비롯해 국정정보를 제공받고 청와대 인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문건은 주장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도 정 씨가 이들을 통해 증권과 정보지에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내용은 시중에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김기춘 실장에게 구두로 보고됐지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김 실장에게는 문건 형태로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이 조성음입니다. 한편 세정치연합은 세계일보에 정윤혜 씨 국정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의 긴급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세정치연합은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비선실세 진상초사단을 구성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